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로미디어 조미동 목사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왔죠? 여러분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잘 들리시면, 네, 잘 들린다고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채팅으로, 네, 한번 소리 잘 들리는 거 확인해 주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아이패드 맥스 아이폰으로 이동한다 해서 자꾸 끊김이 있어서 아이패드 맥스 아이폰으로 이동한다 해서 자꾸 끊김이 있어서 네, 그거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 네,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왔죠? 좀 이렇게 자주 이렇게 라이브 방송하고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여러분 기술적으로 조금만 다 세팅이 됐는데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린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자주 좀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일들도 있었고, 근황들도 좀 나누고, 오늘 썸네일에 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해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네, 자주 해야 되는데 참 게으름이 문제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김미듬님 아까 채팅에 디귿, 미음, 지읒이 뭐예요? 이거 보고 도무지, 단무지, 뭐 이런 것들을 막 생각을 했는데 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어떤 의미로 써주셨는지 항상 이제 라이브 시작할 때 약간 시간표처럼, 타임테이블처럼, 타임키퍼처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보는데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권력의 그늘님께서 라이브 오늘 엄청 기다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우리 구독자님들 기다리신 것만큼 좀 유익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여러분 계신 지역이 뭐 다들 다르시겠지만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쪽에는 경기 북부 쪽인데 비가 정말 많이 왔거든요. 다행히 저는 지대가 조금 높은 편이라서 저는 큰 피해는 없는데 우리 혹시 구독자님들 특별히 이제 교회분들 많이 피해를 입으신 것 같고 또 자영업자분들 가게 많이 피해를 입으신 것 같은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장마가 옛날에는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오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남쪽에는 비가 많이 안 왔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지금 수련회 시즌이라서 남쪽으로도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남쪽에서는 좀 괜찮은 것 같고 중부지방 이번에 좀 크게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날씨들도 기후들도 좀 많이 바뀌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마가 지지난주인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이렇게 비가 오는 거 보니까 기상청이 우리나라 날씨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죠? 어쨌든 좀 잘 맞췄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재난방송이 계속 나와요. 나오는데 뭐 새벽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는데 이제 저희 집 앞에 이렇게 하천이 흐르거든요. 이 하천이 범람하니까 대피를 준비하십시오. 이런 재난방송이 벌써 한 3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참 희한하게도 그 재난방송 딱 나오고 비가 그치더라고요. 3번인가 나왔는데 3번 다 그랬어요. 재난방송 딱 나오고 비 그치고 수위가 내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네, 산들바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도 제가 최근에 좀 느끼는 이야기들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좀 근황을 나누면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라고 하는데 진짜 살을 좀 많이 뺐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날 혹시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제가 잠깐 짧게 인터뷰에서 나왔었어요. 저는 방송을 못 봤는데 저희 집에 TV를 없애버리는 바람에 뭐 TV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인터넷으로 찾아보지 않으면 제가 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제일 친한 친구가 그 방송을 보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와서 또 혹시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라서 못 본 지 좀 됐거든요. 근데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걱정되는 마음으로 전화를 줬더라고요. 어디 아팠냐 그래서 몸에 크게 아픔이 있어서 살이 빠졌냐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운동하면서 살을 좀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지금 꽤 많이 뺐습니다. 제가 목표 체중이 오면 제가 운동을 같이 한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같이 운동 시켜주고 또 이렇게 운동 같이 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많은 청년들도 운동 시키시면서 육적으로 살리시는 사액들을 하고 있어서 그분 9월 달에 한번 모실 거예요. 윤희림 목사님이라고 같이 그분하고 라이브를 할 텐데 제가 이제 몇 개월 전이었다? 좀 됐습니다. 좀 됐는데 이렇게 목에 약간 디스크가 와가지고 시술을 한번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피검사랑 그때 몸 검사를 했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렇게 몸이 안 좋은 게 뭐 이렇게 살이 찌고 하니까 안 그래도 제가 원래 체형이 조금 이렇게 등발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축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축구는 살 빠지는 운동은 아니더라고요. 엄청 많이 다치는 운동인데 저도 오른발 왼발 많이 다쳤었는데 그래서 이제 피검사도 하고 오니까 몸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피곤도 많이 느끼고 살을 빼되 근력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체지방을 좀 빼야 되겠다 싶어서 한 지금 3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운동하고 말 그대로 체지방만 쏙 빼서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2kg 정도 체지방률은 이제 표준으로 정상으로 다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목표 체중이 있어서 한 2, 3kg 정도만 더 감량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최근에 오늘 썸네일에 봤으면 고양이 학대, 기복신앙, 중독, 사이비종교 어쩌면 조금 다 떨어지는 문제인 것 같지만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게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제이님께서 저도 피곤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해보시고 저는 요즘에 런닝에 재미 묻혀서 런닝을 좀 해보시고 하시면 좀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여러분 여름 수련회 시즌이잖아요. 여러분들 수련회들 다들 갔다 오셨어요. 지금 코로나 다시 확산되면서 수련회가 취소되는 곳들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하려고 하다가 또 전환해서 교회에서 잠깐 당일치기로 이렇게 하시는 교회도 있는데 대부분 또 수련회를 합숙해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이제 자가진단 키트 하면서 계속 이제 조심히 다니고 있고 아직까지는 제가 코로나로 한 번도 안 걸렸었기 때문에 좀 조심히 조심히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여름 수련회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에 대해서 좀 하나 얘기 나누고 오늘 본격적인 주제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2단 특강도 계속 많이 하지만 제가 이제 페북에는 페북에는 제가 사역 다니고 이런 걸 좀 잘 안 써요. 요즘에 좀 느끼는 점이 많아서 그건 차차차차 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어쨌든 여름 수련회 시즌이라서 계속해서 강의들 다니고 있고 올해는 좀 이렇게 소개도 해주시고 연결도 좀 돼서 2박 3일 통으로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 경우들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한 곳에 머물면서 특강도 하고 저녁 수련회 집회도 인도하고 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남에 가서 이제 기도회까지 인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좋은 점도 많지만 수련회 하면서 너무 좋은 점도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실 고2 때 고3 때 수련회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서 좋은 점도 되게 많은데 사실 저는 여러분들 생각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저는 그 수련회 하고 기도회 하고 기도회 끝나고 이제 셀러브레이션 찬양 막 뛰면서 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거 좀 불편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뛰고 찬양하는 그런 경험도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런데 저는 그 시간이 사실 조금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 저는 기도하고 좀 약간 이성적인 편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또 여러 가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제가 했던 고백들이 있잖아요. 그걸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 셀러브레이션을 좀 길게 과하게 하는 데들은 막 30분씩 40분씩 이렇게 막 하거든요. 애들 막 들떠가지고 앵콜 앵콜 하다 보면 진짜 막 30분 40분 막 달린단 말이에요. 그럼 머릿속에서 그게 막 사라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회 딱 끝나고 사실 그 분위기 속에서 딱 마무리 지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 셀러브레이션을 한 20분, 30분 애들 막 뛰고 찬양을 하니까 사실 저는 이제 좀 저도 음악을 했지만 막 되게 강한 사운드 같은 걸 좀 힘들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감정이 되게 중요하죠. 감정이 신앙에서 굉장히 감정이 중요한데 이걸 인위적으로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거죠. 물론 청소년 때 막 뛰면서 찬양도 해보는 경험도 소중하고 그리고 그런 찬양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게 막 뛰면서 찬양하는 게 제가 다 가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분위기에 취해서 찬양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정말 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불편하다. 왜냐하면 감정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아내도 성격이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한 고백들 자기가 생각하면서 쏟았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데 갑자기 쎈 음악이 빵 나오니까 이 친구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교육자들이. 왜냐하면 셀러브레이션하고 찬양하는 거 참 좋은데 모든 곳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동일한 패턴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해서 꼭 계속해서 그렇게 해봐야 하는가 한 번 정도는 좀 우리의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우리가 그 분위기 속에서 내 것을 좀 정리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또 감정이 억눌러진 그 상황에서의 또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도 좀 배워보고 이런 좀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셀러브레이션은 조금 불편하다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공감하신다는 말씀들을 대부분 많이 해주시는데 아마 밤이 라이브를 이 시간에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은 저랑 거의 성향이 좀 비슷하신 분들이니까 들어와서 보시겠죠. 네 그래서 이걸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이야기 수련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근황 토크의 조금 연장선으로 저희 패스터 프렌즈 다시 하거든요. 8월 달부터 사람들이 패스터 프렌즈 폐지했냐 그건 아니고 시간들이 조금 계속해서 좀 엇나졌었어요. 그리고 제 책임이 제일 크고 그래서 패스터 프렌즈 8월 달부터 다시 녹화를 시작합니다. 8월 20몇칠날 저희가 첫 녹화가 다시 이루어지는데 그때 주제가 수련회거든요. 수련회 이대로 괜찮나 그래서 수련회 장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수련회 안에서 좀 느끼는 불편한 지점들에 대해서 개선할 방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패스터 프렌즈도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컨텐츠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람은 줄인형이 아닌데 교회가 프로그램을 위한 감정 조정은 정말 별로였습니다. 억지로 아기들에게 통성기도 시키고 등등요. 사실 너무 어거지로 하게 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뛰면서 찬양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고 다만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좀 건강하게 시켜줄 것인가. 우리가 묵상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통성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뛰면서도 찬양할 수 있는데 이걸 마치 감정을 컨트롤하고 통솔해서 일방적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걸 좀 어떻게 건강한 방식으로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가의 몫이 또 교회와 또 앞에 선자들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두리님께서 조목사님 예전에 저희 교회에 오셨을 때 배웠던 때가 생각나네요. 아 네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또 좋은 기억이었길 좋은 기억길 네 기억이었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뭐 근황에 대해서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고 복경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저는 최근에 언론 인터뷰 오는 것을 좀 많이 거절을 했었어요. 그 어 신천지 사태 코로나 신천지 그 다음에 비과진리교회 그 다음에 전광훈 인터콥 아이엠 이 다섯 개가 1년에 다 터졌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정말 1년 동안 정말 많은 언론들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른미디어 안티도 많이 생기고 뭐 종북 좌파 김정은에게 충성 맹세한 좌빨 뭐 목사 뭐 이런 식으로 네 저희를 이제 프레임 쉬운 것도 참 많았는데 어쨌든 그 다섯 개의 이 사건이 한 해 동안 발생하면서 정말 많은 인터뷰랑 언론들이랑 인터뷰를 해왔는데 좀 회의감도 들기도 하고 좀 지치기도 해서 그 뒤로 오는 인터뷰들을 좀 많이 거절을 했었어요. 실제로 제가 출연했던 방송에서 다시 요청이 왔을 때도 좀 많이 고사를 하고 좀 다른 분 모시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교사를 하다가 최근에 다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는 언론 노출들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도 하고 실화탐사대 인터뷰도 하고 제가 그렇게 다시 하려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거예요. 확실히 언론에서 일반 언론에서 이야기할 때 그 한마디 한마디가 현실적으로 바른미디어에서 아무리 많이 이야기를 해도 이 언론에서 한마디 한 게 훨씬 더 공신력이 있고 또 파급효과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이야기라면 좀 파급효과가 큰데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제가 이제 매불쇼 같은 경우에 팟캐스트 1등 방송이잖아요. 거기가 이제 제가 4번인가 갔는데 도합 조회수가 200만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지 뭐 이런 방송들은 나가서 단순히 짧게 인터뷰가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리고 이단사이비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광범위하게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라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언론 인터뷰를 조금 요청 오는 대로 최대한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근황은 그렇고요. 근황은 그렇고 사실 저희가 이제 팀장님도 조금 정신없이 바쁘기도 했고 저도 수련회 다니고 뭐 여러가지 좀 장소들도 사실 저희가 조금 여의치 않은 상황들이 있었어서 뭐 여러가지 라이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계속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처럼 같이 늘 항상 응원해 주시고 함께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한두리님 평천교회 아 평천교회 계시는군요. 저 요번에 평천교회 또 가는데 제가 이번 아 다음주인가 다다음주인가 아마 평천교회는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 매년 1회씩 만났었거든요. 요번에도 평천교회 제가 2주 뒤인가 아마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평천교회에서 뵐 수 있으면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 볼 텐데요. 썸네일에 보면 사이비종교 그 다음에 중독 그 다음에 기복신앙 고양이 학대 고양이 학대는 제가 왜 넣었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것이 알고 싶다 요번에 주제가 고양이 학대였는데 이 고양이를 학대해서 제가 방송을 못 봐가지고 제가 들은 정보로는 거의 고양이를 10마리 가까이 이제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거나 완전히 이제 고양이 학대인데 이 친구가 자기 유튜브를 같이 운영을 했더라고요. 학대하면서 뭐 이런 것들 근데 거기 보니까 레위기 말씀을 막 써놓고 그리고 좀 그릇된 종교적 신념에 좀 심취해 있는 해로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친구들하고요. 그래서 아 왜 이런 문제가 좀 생기는가 라고 좀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고양이 학대 기복신앙 사이비종교 중독 다 해로운 거잖아요. 도대체 이게 왜 이루어지는가 좀 시원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 때 좀 정제된 느낌으로 만들다 보니까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은 좀 여러가지 이야기들 같이 좀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평촌 오셨다가 시간 되시면 연락주세요. 아 네 목사님 그러고 싶은데 제가 그날은 바로 또 태계원으로 이동해서 다음 일정이 있어서 제가 다음에는 꼭 미리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하니까 ppt를 좀 준비를 했어요. ppt를 물론 솔직히 얘기하면 라이브 방송을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니고 제가 평소에 강의하는 ppt 몇 개 빼가와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강의하는 사람이 강의하는 거 이렇게 끌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은 좀 마이너스 되는 거 아시죠? 그러나 오랜만에 또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이제 ppt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이걸 보면서 결국 그런 해로운 것들이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 뭐 제가 강의를 하고 뭔가를 가르쳐드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좀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지금 보시면서 보시면서 혹시나 또 공감하시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시는 거 또 궁금하신 거 같이 채팅으로 계속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좀 배워가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제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좀 소통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해로운 것들을 보면 항상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는데 제가 ppt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질문이 좀 떠오르냐면 이거예요. 지금 ppt 떴나요?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좀 많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해로운 신앙인데 이 해로운 신앙 결국 해로운 것 이게 이제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행동들을 건강하게 만드느냐 해롭게 만드느냐의 기로인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 수련회 강의 가면 평소에 설교할 때도 그렇지만 아이들 웃기고 울리고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수련회 갔다가 고3아인가? 설교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제가 이제 위로를 받고 아내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죠. 고3아이가 설교를 듣고 너무 감사했다고 너무 잘 들었다고 자기는 태어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설교를 집중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라고 했더니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 그 친구는 정말 이성적인 아이인가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사실 이제 뭐 설교를 할 때나 강의 들어보신 분들이나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막 되게 좀 웃기거나 울리거나 감성적으로 이렇게 막 접근하는 부분들이 많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의 그게 큰 약점이긴 한데 근데 이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내가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한 1서 4장 1절 말씀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분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때 쓰는 단어인데 분별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기준은 당연히 말씀이 되어야 되니까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내가 어떤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다. 그럼 이 친구들이 신앙이 건강하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세례에 대해서 자기 언어로 그것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친구들이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여전히 내가 받은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정말 복음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예수님 믿고 저기 죽어서 하늘 어디에 가는 성경에도 없는 이런 이야기들을 믿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수련회나 이 시기 동안 다시 한 번 집중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항상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좀 질문이 좀 정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좀 그런 모습들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운목TV 페스토 누리님께서 로고스 위에 파토스가 입혀져야 됩니다. 뭐 정확하신 말씀을 하셨고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격가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운목TV 이 유튜브 채널을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채널입니다. 정말 좋은 채널이에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채널에 가셔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운동하는 것들 그 다음에 어떻게 혼자서도 운동하실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올려놓고 계시거든요. 정말 강추합니다. 이분이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은인 같은 분이니까 여러분 가셔서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로고스 위에 저도 사랑합니다. 로고스 위에 파토스가 입혀져야 된다. 정확한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저는 여러 가지 이 해로운 신앙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뭘까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ppt를 보시면 첫 번째는 맹신 첫 번째는 맹신인 거예요. 맹신 두 번째는 욕망인 것 같아요. 욕망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해롭게 만드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고양이 학대가 일어나는 그 친구 같은 경우 고양이 학대를 했던 그 사람 같은 경우도 결국 성경구절을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서 막 아무 맥락도 없는 것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인용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이따 기복신앙이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맹신과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시면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맹신과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해롭게 만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이 맹신의 개념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요. 결국 해로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왜곡하는 것인데 도대체 이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이 무조건 고쳐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떤 문제들을 무조건적으로 다 해결시키시는 분입니다. 기복신앙에서 늘 그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 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왜 발생하나라고 생각했을 때 첫째로 이거 같아요. 이 단계를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만들었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릇된 개시는 없었던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의 개신교를 개시의 종교라고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개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개시하셨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대원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혹은 직접적으로 본인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자신을 개시하기도 하시고 수많은 개시들을 통해서 자기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시 중에 결정판은 바로 66권 성경인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개시에는 그릇된 개시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개시해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잘못 이해한 거죠. 우리가 잘못. 맹신을 했든 혹은 나의 욕망으로 이해를 했든 내가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 단계 속에서 첫 번째로 맹신이라는 개념인데 여러분 이게 제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이거 한 번씩 늘 보셨을 텐데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요 이게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그림도 그려져 있고 여러 가지 그림도 그려져 있고 구절들도 쓰여 있고 이게 뭐냐면 신천지인 성경공부 노트입니다. 신천지인의 성경공부 노트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강사를 하려면 이게 탈퇴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신천지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강사를 하려면 약 4천 구절 4천 구절 정도를 암송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개혁 한글판 성경인데 4천 구절 정도를 암송해야 신천지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강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 보시는 분 중에 4천 구절 암송하시는 분 계십니까? 4천 구절 나 4천 구절 암송할 수 있다. 그렇죠? 저도 4천 구절 못 외우거든요. 특별히 개혁 성경은 또 말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는 거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구절 암송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는데 자 문제는 저 이거였어요. 제가 이제 이해한 건 4천 구절을 암송하는 건 좋은데 아니 4천 구절을 암송했는데 왜 이만희를 구원자로 믿지? 이 지점이에요. 4천 구절을 암송했는데 왜 이만희를 구원자로 믿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질문 4천 구절 정도 암송하려면 성경을 되게 많이 아는 거잖아요. 많이 외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았냐 하면 제이님께서 천재들이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거 진짜 웬만한 기억력으로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격가지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의 기억력을 극대화시키는 게 바로 공포죠. 왜냐? 이거 안 외우면 잇 못 맞습니다. 이거 안 외우면 14만 4천 안에 못 들고 이거 안 외우면 구원 못 받는 거죠. 사이비 종교가 사람들을 통제하는 방식이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니까 이 열심은 이걸 보고 와 우리가 이 열심 본받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이 열심이 나오는 동기는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이 4천 구절이 암송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희를 구원자로 믿는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왜 일어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한 책에서 답을 얻었는데 PPT에 한번 보면요. 이런 거예요. 해로운 신앙은 도대체 어떻게 주입될까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 자주 언급했던 내용인데 이겁니다. 해로운 신앙은 일련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의심 없이 무의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용이 저질러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스라고 하는 가톨릭 신부인데요. 사실 이 사람이 거의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중화시켰다고 해도 무방한 사람이거든요. When God becomes a drug 그러니까 신이 약이 될 때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마약이 될 때 그죠. 어떨 때요. 그냥 내가 처한 환경에서 잠시 잠깐 나를 극복해줄 도구 정도로만 이해하는 정도로 나의 인생의 그 무엇 정도로 이해하는 그죠. 그런 신 그 종교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해로운 신앙이 주입되는 과정을 절대적으로 의심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이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용이 저질러진다라고 하는데 결국 여러분 해로운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해로운 것들을 가르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질문이 없습니다. 질문. 그래서 여러분 한 집사님이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신천지에 속아서 신천지 성경 모임을 하러 간 거예요. 근데 거기가 신천지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근데 이분이 분별력이 있으니까 강사가 계속 가르치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저거 아닌 것 같은데요. 계속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세뇌를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 질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 강사가 이분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쫓겨났어요. 거기가 신천지인지 모르고 갔다가 그 사람들이 데려가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갔는데 이분이 분별력이 있으니까 질문을 하니까 세뇌하는 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냈다. 사실 건강한 가르침 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 하면 계속해서 질문과 때로는 의심과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덮어놓고 믿어라 아멘해라 이거 건강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우리 아이들이 보면 저도 어릴 때 그랬지만 질문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워온 방식이 그냥 믿어 안 믿어 믿음이 없어 굉장히 도식화 단순하게 도식화 만들어가지고 마치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 뭔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성숙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목사라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계속해서 배우는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대화하고 질문하고 또 목사들도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모르는 걸 부끄러워해야 되지만 부끄러운 것은 아니다. 괴변인가요? 괴변인가요? 아니 모르는 게 부끄러울 수 있죠. 근데 또 마냥 부끄러운 것만은 아니다. 왜?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거든요. 모든 걸 다 알 수 없는데 모든 걸 다 아는 척하는 게 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정하고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대화가 될 수 있는 곳이야 라고 하는 분위기를 그렇게 좀 만들어가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야 건강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져야 건강해집니다.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시고 저도 그렇게 배우며 성장해서 지금 땡깡 아 땡깡 중이라고 네 이단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의 하나님은 자신의 삶의 도구로만 사용하려는 내면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권력의 그늘님 정확하게 지적하셨고요. 제가 그건 조금 이따 욕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이든 님께서 사실 이걸 듣고 있는 사람은 이단에 빠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정보가 없는 사람이 더 위험하죠. 사실 뭐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컨텐츠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늘 항상 예방하시는 분이고 또 바른미디어 라이브 할 때도 같이 들어와 오시는 분들은 바른미디어 평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충분히 경각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너무 자만은 하지 말고 또 우리의 부족함은 뭔가? 라고 하는 고민들을 좀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질문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우리 청년들 우리 구성원들은 얼마나 서로 질문하고 있고 이 의문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척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절대적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 척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질문하는 공동체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서로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 그죠? 내가 모르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 그래야 좀 건강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입 절대적으로 의심 없이 무의판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의 많은 분위기 자체가 목사가 뭘 얘기하면 이걸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어졌는데 이런 거죠. 예전에 이 PPT 보시면 빨간색이 검정색 이런 글귀가 있죠. 빨간색이 검정색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때 한 6천 교회 정도가 했던 한 훈련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 제가 속해 있던 그때는 제가 아마 사회가기 전에 청년 때였어요. 그 청년 때 있던 교회에서 그 훈련을 했었고 제가 그 훈련을 하다가 아 이거 좀 이상하다 그 중간에 이제 멈췄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사를 멀리 지역을 옮기면서 이제 그 훈련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됐는데 그 훈련에서 어쨌든 이게 리더 그리고 리더십으로 세워주는 사람들의 권위가 굉장히 강해요. 특별히 이 수직적인 관계로서의 권위가 굉장히 강하게 강조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리더가 특별히 목회자가 여러분 이 볼펜이 검정색이잖아요. 검정색인데 이 지금 검정색깔이잖아요. 근데 요게 빨간색 요게 빨간색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답을 빨간색이라고 해야 된대요. 그게 순종이래요. 여러분이 순종을 빙자해서 그루밍을 한 거거든요. 순종을 빙자해서 그루밍을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루밍하고 가스라이팅은 조금 개념이 달라요. 그루밍은 이제 길들이는 거고 둘이 접점되는 점이 있지만 그루밍은 이제 길들이는 과정이 조금 더 대상자를 고르고 신뢰를 쌓으면서 길들이는 과정이 조금 더 강조가 되고 가스라이팅은 뭐냐 하면 가스라이팅은 기본적으로 상대가 너는 연약해 너는 판단력이 부족해 너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너는 그걸 헤쳐나갈 사람이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상대를 짓누르고 죄책감을 심어주면서 조종하는 거예요. 심리를 통제하는 거 이런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 훈련에는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이 같이 담겨있는 거예요. 길을 들이면서 네가 리더의 권위에 순종해야 돼 라고 길을 들이면서도 동시에 그 내가 검정색인데 빨간색이라고만 빨간색이라고 해야 돼 여기에는 너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걸 죽이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자아가 죽는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런 개념을 참 많이 들어왔지만 너무 지나친 죄책감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나를 완전히 무능력하게 짓밟아버리면요.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통제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심리조작 당할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을 굉장히 많이 열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요 교회에서 너무 많이 벌어져요. 교회가 그런 것들이 벌어지기 최적의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절대자라고 불리는 절대적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대부분 그런 식으로 어른들은 많이 인증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람이 왜곡을 하든 헛소리를 하든 뻘소리를 하든 일단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분위기 속에서 내가 무엇을 이야기했을 때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그죠 이 환경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루밍과 가수 라이팅이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맹신 맹신 나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 존재인가 그래서 수련의 기간 동안 너무 좋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이들과 요즘에 얘기할 시간도 되게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 수련회 때 우리가 뭐 전통적으로 하게 되는 것도 참 좋은데 그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고 저도 그런 전통적인 수련회에서 정말 큰 은혜 많이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넓혀서 우리가 하고 있는 수련회에서 아이들과 조금 더 집중적으로 2박 3일 3박 4일 동안 만날 수 있다면 그 시간 동안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자들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에 대해서 그 신앙의 지금 정도 깊이 그리고 이 친구들이 신앙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정도들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차라리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런 점검이 좀 돼야 제대로 된 솔루션을 좀 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단순히 애들 불러놓고 다 상황이 다 다른데 그냥 한꺼번에 좋은 말씀 듣고 뭐 기도하고 찬양은 다 좋은데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기업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또 좋은 부분들의 마케팅이나 뭐 브랜딩이나 그 사람들이 좀 하는 어떤 교육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잘 우리가 좋은 것들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세상 어느 기업 어느 교육기관에서 정말 수준이 다 다른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데 다 끌어모아가지고 일방적으로 한 방에 주입식으로 빡 가르칩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교육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그 가운데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정말 성경님이 아 참 불쌍하다 이 새끼들 그래가지고 은혜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푸온의 꿀단지님께서 우리 딸에게 목사님에 대해 설명했더니 놀라네요 왜 왜 왜 놀라세요? 네 사랑으로님께서 교회 안의 이단사상도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교회 안에 있는 정통교회 안에 있는 이단적 사슬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빨간색이 검정색이 지금 화면에 봤던 그 내용 그게 여러분 정통교회 우리나라 6천교회가 했던 훈련이에요 물론 그 6천교회 모두가 그 훈련에 막 매진해서 하진 않았겠지만 때로는 변형시켜서 하기도 했겠지만 그 6천교회 중에 여러분 20%만 해도 몇 교회입니까? 1200교회에요 맞나? 10%면은 600교회 20%면 1200교회잖아요 그 6천교회 중에 20%만 그 훈련을 제대로 했다라도 1200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교회 안에 있는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기복신앙이라든가 번영신학이라든가 또 믿음의 말씀 운동이라든가 이런 어떤 괴를 같이 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교회에서 좀 뿌리 뽑혀야 되지 않나 근데 그런 뿌리가 뽑히기 위해서는 결국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맹신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맞는가 그른가 옳은가 틀린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떤 분별력들이 우리 스스로가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맹신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맹신을 시키는 방식이 있죠 제가 몇 번 콘텐츠에서도 이 책을 좀 인용을 했는데 보시면 이 부제가 그거예요 A Study of Brainwashing in China 그러니까 중국에서 세뇌에 관한 연구라고 해서 Those Reform and the Psychology of Toilism 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뭐 사상개조와 전체주의의 심리 뭐 이런 개념이겠죠 리프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이 이제 어 미국의 심리학자인데 그 중국에서 서양인들과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상개조를 막 시켰는데 실제로 그런 사상개조를 당해본 사람 40명을 리프턴이 직접 본인이 면담을 하면서 중국 정부가 사람들을 어떻게 세뇌시키고 어떻게 사상을 개조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쓴 책이에요 어 면담하면서 쓴 책인데 그 책에서 사람들을 사람들을 이제 어 세뇌시키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J님께서 4천 구절 외우는데 이만희를 왜 구원자로 믿는가요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맹신이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이 구절이 그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의 성경 공부 모임이라고 하는 게 신천지에서 비우프리를 하잖아요 신천지가 비우프리를 하는 비우프리를 하는 이유는 비우프리를 통해서 이만희라는 사람을 구원자로 찾아가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을 왜곡시키는 작업인데 성경을 왜곡을 시켰어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내가 분별력이 있어서 이거 분별을 해야 되는데 아 그런 말씀이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우프리가 마치 짜 맞춰져 있는 것처럼 이만희를 찾아가는 구원자를 찾아가는 방식이니까 이대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만희가 나중에는 실제로 믿어지게 되는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 정말로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 땅에 지금 오신 이만희라는 사람을 대연의 사자를 세우셨구나 라고 하는 수학 공식으로 풀어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의심 없이 무의판적으로 절대적으로 신천지가 하는 얘기를 그냥 받아들이니까 아 그런가 보다라고 6에서 8개월 신천지 비우프리 공부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이제 8가지 즉 리프턴이 이야기한 중국 정부가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는 8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사이비 종교 8가지 방식이랑 똑같았다 라고 제가 생각이 됐던 거죠 그럼 몇 개만 말씀드리면 저는 한두 개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한두 개 정도만 여러분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언어 통제라고 하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사이비 종교에서 쓰는 단어나 용어가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에서 쓰는 용어나 단어가 독특한데 그 독특한 이유는 그런 독특하고 이질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신도들에게는 아 우리가 무엇인가 특별한 걸 믿고 깨달은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심리적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극단적인 사이비 단체들 같은 경우는 쓰는 용어가 굉장히 독특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나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모르면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했던 게 정광훈 씨 같은 경우가 연계레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단어인데 독특하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아 우리가 따르는 저 사람이 뭔가 굉장히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는 그만큼 중요해요 왜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을 담고 있고 가치관을 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는 그 사람의 생각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러니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 언어가 통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제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통제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제 세상과 조금 더 문턱이 낮아지려면 우리가 쓰는 용어들에 대해서도 잘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예를 들면 한 집사님이 아 집사님이 아니고 제가 한 분에게 청년 사약을 하는 분에게 들었는데 초신자가 처음 교회에 온 거예요 세신자가 교회로 왔는데 그날 하필이면 설교 본문이 시편이었던 거예요 설교자가 시편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 기자가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신자가 예배가 끝나고 자기를 데려왔던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도대체 도대체 그 기자는 어느 방송국 기자냐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용어들조차도 세상하고는 이미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하면 정말 구속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철컹철컹 이거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용어들도 아 조금 더 뭐 쓰는 용어를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용어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치열한 신학적 논의를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서 그런 전통들까지 무시해야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전통들 속에서 이 용어가 어떻게 현대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이해가 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사이비정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언어를 통제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통제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뭐 통제를 하고 언어를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 관계를 끊어놓고 자신을 신격화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방식 선과 악을 구별하고 동시에 하나 중요한 게 자기 비판이거든요 자기 비판 그러니까 자기 비판이 중요해요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지만 극도로 자기 비판이 가스라이팅 할 때 쓰는 방식이잖아요 가스라이팅 할 때 가스라이팅 할 때 쓰는 방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도로 너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능력한 존재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순복해야 되는 존재라고 아 그렇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뭐 이 단체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단체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조종당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르나요 가스라이터가 있고 가스라이티가 있죠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네 권리의 그늘님께서 특히 우리나라 언어는 상대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언어이기도 하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제가 요즘에 좀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막 시작했어요 원어민 한 분하고 저는 영어 잘 못하는데 원어민 한 분하고 좀 몇몇 분들하고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시간씩 이제 영어로 좀 대화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막 이야기하는데 그분도 이제 한국어를 이제 배워나가시는데 자기는 한국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 배우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불어 불어가 진짜 어려운 것 같고 독어 어려운 것 같고 한국말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오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용어들이나 어 좀 아 권력의 그림님 아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권력의 그늘이라고 했나요? 아 네네 이런 것 같네요 김미듬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봤지? 네 노안이 왔나? 어쨌든 권력의 그림님 네 어쨌든 그런 언어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좀 잘 어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맹신이었던 것 같아요 맹신 어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 존재인가 그래서 한창 수련회도 또 끝나신 교회들도 있을 텐데 어 수련회 끝나고 그냥 이렇게 뭐 또 이렇게 탄성현상처럼 원위치하는 게 아니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이들하고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수련회 때 했던 고백들에 대해서도 돌아보지만 내가 지금 믿고 고백하는 것이 어 무엇인가에 대한 아이들의 점검 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옛날에 한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이전에 한 교회에서 사여갈 때 어 찬양팀까지 같이 이렇게 맡았었는데 찬양팀 친구들에게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친구들이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이유가 정말 천차만별인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방언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 그러고 어떤 친구들은 내가 교회에 매주 빠지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 그러고 어떤 친구는 잘 모르겠는데 느낌적 느낌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말 별의별 대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라고 하는 정말 그 중요한 대답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것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교회에 다 열심히 해요 정말 앞에서 누구보다도 뜨겁게 찬양하는 친구들이고 그 나이 또래에 막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다 나오는 친구들이거든요 아 그때 제가 좀 느꼈어요 아 교육자의 책임이라는 게 굉장히 무겁다 단순히 그냥 이걸 프로그램성, 이벤트성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좀 재미없고 지루하다 할지라도 내게 맡겨진 사명은 정말 이 친구들에게 바른 복음과 그리고 이 친구들이 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너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네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시켜주지 않으면 그건 정말 우리 교육자들의 책임이다 직무육이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욕망인데요 해로운 신앙이 발생하는 첫 번째 이유가 맹신에 대해서 좀 짧게 나누었었고 나중에 기회되면 또 컨텐츠로 계속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욕망인데 여러분 보세요 뭔가가 유행을 하잖아요 유행을 하면 두 가지예요 파는 놈이 있지만 사는 놈이 있어요 그래야 유행이 됩니다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지만 유행한다는 건 결국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기복신앙이다 번영신학이다 믿음의 말씀 운동이다 신사도 운동이다 이런 것들이 유행한 이유는 우리가 그걸 원했던 거예요 부자 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닌데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싶은 거잖아요 병 고쳐지는 것도 하나님 그렇게 병을 고치시는 분이지만 예수 믿었으니 병 다 고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대화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다 나으면 좋고 가난하지 않으면 좋고 부자 되면 좋고 근데 그게 예수님 믿으면서 그렇게 되면 더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쳐놓고 부추긴 거예요 제가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얼마 전에 컨텐츠를 만들면서 신사도 운동이 유행했던 이유는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었기 때문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요? 신사도 운동에서 뭐 댓글 막 신사도 운동 잘 모르고 막 댓글 달아 놓으신 분들도 계시던데 신사도 운동 책 보면 그런 내용 다 나오거든요 결국 신사도 운동도 마찬가지고 번영신학이나 긍정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유행했던 이유는 내가 그걸 믿고 싶은데 차마 차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어 뭐 이제 좀 성공하고 부자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험성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 그런 위험성들에서 어느 정도 느끼고 있을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 만들어주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 무조건 다 고쳐주셔 성령께서 우리를 무조건 다 고쳐주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이름을 거쳐놓고 부추겼잖아요 파는 사람들이 약 파는 사람들이 근데 그걸 뭡니까? 사고 싶었으니까 우리가 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화지 우상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노 중노 대노 극대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소노 중노 대노 극대노를 하실 때 극대노 하셨던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화지 우상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금송화지 우상 누가 만들어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달라 그랬어요 그게 핵심인 거죠 아론이 세워놓고 이걸 판 게 아니라 아론을 끌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달라 그랬다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다 모두가 금 귀걸이부터 시작해서 금 되는 거 다 바쳤잖아요 금송화지 우상 만들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은 거예요 유행했던 이유는 내 욕망이에요 내 욕망 그래서 내 병이 고쳐지고 싶은 마음 당연하죠 내 병이 당연히 고쳐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한테 부족했던 건 어쩌면 글이 아니하실지라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다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작년에 아마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쓰셨을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유용함을 발견한대요 유용함 그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얼마나 유용할 것인가 나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폴로시오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마치 케이크 위에 체리처럼 내 인생이 케이크라면 내 인생을 빛내줄 데코레이션으로 체리처럼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근데 성장하는 그리스천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한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유용함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장하는 그리스천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유용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죠 저는 아이들에게도 우리 학생들에게도 동시에 성도님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계속해서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 욕망이 투여돼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조금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신천지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교회 그렇고 특별히 뭐 JMS 이런 단체들 보면 제가 탈퇴자분들하고 만나서 같이 회복 모임도 하고 좀 탈퇴자분들이 어떻게 좀 잘 회복됐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 하는데 탈퇴자들을 상담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조금씩 달라요 신천지도 다르고 JMS도 다르고 조금씩 탈퇴자분들이 조금씩 반응하는 지점 그러니까 처음에 사이비 종교에 들어가게 됐을 때 반응했던 지점들이 확실히 조금씩 다르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욕심이나 욕구나 이런 것들을 그 단체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되게 컸는데 신천지나 JMS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일반적인 여러 사이비 단체들 있잖아요 되게 달라요 그 지점들이 그 지점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요거를 좀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는 번영신학이라든가 기복신앙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것들 종교중독의 문제들 결국 어느 정도는 내가 그걸 믿고 싶었던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건 여러분 이 욕망에서는요 저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저조차도 이 욕망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왜? 살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절대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이왕이면 이왕이면 그쵸? 밤이 하면서 구독자 한 50만명이면 좋겠고 그쵸? 그런거 그리고 뭡니까? 저거 뭡니까? 멤버십 바른미디어 멤버십 지금 100명도 채 안되는데 그래서 후원으로는 바른미디어가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돌아가지가 않는데 매번 바깥에서 돈 벌어와야 되는데 아니 멤버십 회원도 좀 많이 늘고 이러면 좋은거에요 하나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제목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어떤 욕심들 욕망들 그쵸? 그런 마음들 그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고민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소년 2부 이선 이윤님께서 요즘 하도 오랜만에 해서 제가 잘 이름이 슈퍼챗이라 그러나요? 너무 오랜만에 받아봐서 그쵸? 아니 슈퍼챗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싸주고 어? 이런 어떤 욕심 그쵸?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어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저 어 있습니다 어 후원계좌 있어요 후원계좌 다니엘라님께서 저희 후원계좌 있는데 후원계좌? 네 어디다 공지해야 되지? 제가 한번 조만간 네 커뮤니티로 한번 공지할 수 있도록 저희 이제 기부금 영수증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지금 쓰기가 조금 복잡하니까 저희가 조만간에 커뮤니티로 좀 한번 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속해서 말씀을 좀 이어나가면 살아있는 교회 제자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기회 드시면 제가 가끔씩 라이브하면서 책 추천해드리잖아요 제자도는 저희가 컨텐츠로도 한번 추천했던 책인데 존 스토트 살아있는 교회와 제자도 이 두 책은 정말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정말 묵직하게 우리한테 주는 숙제가 있는 책이거든요 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취미를 공유하는 동호회 수준의 신앙 종교생활 그러니까 존 스토트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책에서 어 일가를 해요 마치 오늘날 교회가 골프클럽 취미 취미를 공유하는 골프클럽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제자도라는 책은 본인이 이제 어 존 스토트가 정말 많은 책을 썼는데 88세인가 아마 마지막 책을 이 88세인가의 이 마지막 책을 쓰셨어요 쓰면서 핵심 제자 원래 이게 원작 원서 제목이 아마 The Radical Disciple 급진적 제자라고 하는 책이었을 거예요 그 제목이 그러니까 급진적인 제자라고 하는 것을 어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제자도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써놨거든요 이 두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시는 여름 막바지가 좀 되셔도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과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취미를 공유하는 동호회 수준의 종교생활인가 아니면 철저하게 대의를 따르는 어떤 제자의 삶인가 이 두 가지에서 어 취미를 공유하는 수준의 종교생활이라면 아무래도 욕망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저 나의 인생을 빛나게 해주고 나의 인생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해줄 그 무언가 에 많이 좀 고민을 했다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희생하고 어 제가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수련회 때 전했던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였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도대체 내 삶의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어 그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세 가지 관계를 맺도록 창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 인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 다음에 피조세계와 인간의 관계 이 세 번째는 되게 많이 간과가 되죠 그래서 사람이 혼자 있고 외롭고 이런 혼자 있을 때 막 외롭고 처음엔 좋지만 막 외롭고 고립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이유는 결국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상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맺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이 지옥이 있다면 이라고 표현하면 되게 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지옥이 있잖아요 지옥이 있을 텐데 있는데 제가 구독자분들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여러분 지옥이 우리가 이제 사후 심판을 믿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국 지옥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거하게 될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이사의 말씀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인데 지옥이 여러분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우리 구독자분들 한번 의견들 주시면 구독자분들의 의견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도 지옥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는데 사실상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사람들 막 천국 지옥 간증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옥 갔다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 우리가 그걸 뭐 믿을 수는 없으니까 과연 지옥이 있다면 김미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약간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구성이 돼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이겠죠 근데 이제 어떤 형태로 구성이 돼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이요 어떤 모습으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돼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 불이 활활 타는데 몸은 안 타고 계속 괴롭다고 네 뭐 저도 어릴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웠고 동방정교회의 건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제 그 불이 활활 타는데 타지 않고 계속해서 고통받는 유황불못 보통 불지옥 그렇죠 아마 개수록에 나오는 있죠 유황불 근데 사실 어 유황불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둠 모든 것이 어둠 그렇죠 뭐가 100% 맞다라고 장담해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근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한 작가가 쓴 글인데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갔대요 지옥을 갔는데 어 자기가 살 수 있는 정말 큰 대저택 대저택이 딱 있는 거예요 어 다니엘라님께서 근데 목사님 전 지금 지옥인데요 하하하하 아 힘드시죠 아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요 진짜 이 정말 아 참 제가 아 네 한 분이 그 어떤 작가가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옥에 딱 갔는데 자기가 살 수 있는 대저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이 쫙 차려져 있는데 무한 리필인 거예요 이거를 지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정말 맛있는 그죠 산의 진미 같은 그런 개념 자기가 생각했대요 어 여기가 어떻게 지옥이지 나는 분명히 지옥에 간다고 안내를 받고 왔는데 지옥이 아닌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자연광경 대저택 풍부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너무 맛있는 음식 근데 거기가 왜 지옥이었는지 아십니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아무런 사람 그리고 교류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격적 인격체를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평생 죽지 않고 홀로 고독하게 계속 살아가요 저는 그게 되게 좀 인상 깊었어요 아 관계할 수 없는 곳이구나 지옥이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세 가지 관계를 맺는 존재로 창조가 됐는데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세계 근데 죄 때문에 관계가 다 깨졌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이 관계를 회복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피조세계와의 관계가 다 깨졌잖아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가를 따먹고 하나님의 낫을 피해서 숨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죠 그렇죠 이게 단순히 살인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처참하게 깨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되게 재밌는 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경작을 했다 그랬잖아요 경작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면서 뭐합니까 네가 들에서 나는 걸 먹어야 되는데 땅에서 나는 걸 먹어야 되는데 땅은 이제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키를 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세계와의 관계가 깨졌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구원을 뛰어넘어서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회복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어 세계관 이런 가치관을 가지면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단순히 하나님을 나의 어떤 도구 욕망의 도구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삶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희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래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근데 이웃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그냥 어 내가 사랑할 만한 대상자가 아니라 그죠 쉽게 다가가기 힘든 늘 항상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죠 그리고 피조세계를 남들은 다 그죠 어 피조세계를 돌보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저희 집에서 그 분리수거는 제가 잘 못하지만 최근에 저희 집은 이제 재활용에 대한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면서 좀 나름 노력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뭐 의식 있는 삶을 산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자리에서 피조세계를 또 돌보고 또 낼 수 있는 목소리를 내고 그죠 좀 불편하지만 어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좀 어떤 일회용품 사용하는 걸 좀 줄이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단순히 내 인생을 위한 무엇으로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런 삶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좀 철저하게 대의를 따르는 그런 삶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결국 해로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어 ppt를 보시면 여러분 제가 해로운 신앙 책 한번 소개한 적도 있는데 해로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참 하나님이 아닌 왜곡된 신을 믿는 것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는 것 왜요 맹신 왜곡된 하나님 동시에 종교적인 활동과 행위에 매달리면서 나의 욕망과 나의 어떤 신념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신앙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결국 어 왜곡된 하나님 금송아지를 세운 이스라엘 한국에 만연한 신비주의와 기복신앙 고지론과 성공주의의 방점이 찍힌 가르침 하나님 자체가 왜곡되었고 그리고 도피처로 머물기 위한 헌신 종교적 카타르시스의 함정 수련의 탄성현상 수련을 갔다 오면 다시 금방 회귀하는 마치 when God becomes a drug 그러니까 신이 약이 될 때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잠시 잠깐의 마약 같은 도피처 왜곡된 하나님 도피처로서의 하나님 해로운 신앙인데 이게 왜 생기냐 결국 맹신과 욕망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 기복신앙 고양이 학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이 학대 그 친구가 자기 유튜브에다가 레위기 말씀 동해보복법 있죠 사람을 죽인 자는 사람을 죽이고 동물을 죽인 자는 뭐 그것으로 갚으라 뭐 이런 말씀 이걸 갖다 써놓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가 이 고양이 캣맘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분노 캣맘들 그러니까 고양이 돌보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상숭배의 개념으로 이해됐어요 동물을 너무 지나치게 돌본다 그래서 그 RPD가 저한테 기독교에서는 고양이를 안 좋은 동물로 여기냐 이렇게까지 물어보더라고요 물론 그분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기독교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전혀 레위기 말씀이 상관없는 말씀인데 자기가 편의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가져가서 왜곡시켜서 그 말씀을 사용하게 되니까 고양이 학대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기복신앙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었고 중독 도피처로서 생각하고 그렇죠 사이비종교 결국 이런 부분들도 결국 다 맹신과 욕망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면서 오늘 제가 좀 가졌던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거고요 영혼수면설 영혼대기설 이단적결인가요? 사실 이거는 조금 평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아 영혼수면설 영혼수면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이게 그거잖아요 영혼수면설 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기쁨을 맛보면서 일시적으로 최종적으로 거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 전에 중간상태라 그러죠 중간상태 중간상태 근데 이 중간상태에 많은 사람들은 영혼이 잠자고 있다 수면설 뭐 이런 개념으로 나왔는데 사실 영혼수면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 저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낙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파라다이스 소스 낙원에서 그 장차 최종적으로 거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안식하고 있는 상태로 이해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상태 저희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른미디어 컨텐츠 찾아보시면 정말 알짜들 좋은 내용들 이미 만들어진 내용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 중간상태에 대한 컨텐츠가 만들어져 있어요 중간상태 그리고 그래서 유태하 교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말씀해 주신 중간상태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컨텐츠가 있거든요 그 컨텐츠를 보시면 권력의 그늘 그림님 왜 그늘이래 권력의 그림님께서 그 유태하 교수님 중간상태 아마 컨텐츠 찾아보시면 답을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제가 몇시에 시작했죠 9시에 시작했군요 1시간 10분 동안 떠들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오랜만에 라이브해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어 네 다니엘라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요거 오늘 라이브는 좀 편집해서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할게요 완전히 삭제하지 않고 좀 편집해서 올려놓고 몇몇 부분들은 좀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베리칩과 666 세계정부 음모론 좀 비판해 주세요 그죠 사실 저는 이게 어떤 거하고 비슷하게 느끼냐면 지구평평설 하고 똑같이 느껴져요 음모론이죠 여러분 평평이들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평평이들의 왕이 있습니다 아 제가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평평이들의 왕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구가 자전하고 공존하는 것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실험 도구가 있거든요 그 도구가 한 한 천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자기들이 그 기구를 가져다가 실험까지 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이 평평이들이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스스로 입증을 했어요 얘네들이 그런데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습니다 이게 참 이게 맹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 베리칩과 666 특별히 666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데서의 오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맹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신앙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사역하면서 뭐 사역을 많이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의 소신과 철학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교회 사역을 또 언젠가는 하게 되겠죠 계속해서 기관 사역만 하진 않을 거고 저는 이제 교회를 사실 저는 되게 교회를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로 저는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철저하게 철칙으로 가졌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어도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가 만나고 있는 내가 함께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는 이 공동체 식구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고 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스스로 읽을 수 있고 스스로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제 사역의 철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666 얘기 나오다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결국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을 제대로 교육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일록 7교회를 돌려서 본 회람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 상징 언어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역사적 배경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기본 전제 즉 리차드 복함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굉장히 권위있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는 단순히 이 1세기 성도들에게 주어진 서신이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이게 리차드 복함의 이야기였거든요 즉 1세기 성도들에게 주어진 서신 즉 1세기 성도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다라는 사실을 무시한 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발생한다라고 리차드 복함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역사적 배경들 역사적 문헌들 그래서 이단 탈퇴자 분들하고 성경 홍보 모임 할 때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역사 문화적 배경이에요 왜냐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항상 비유로만 보고 어떤 부분은 비유로 봐야 되겠지만 어떤 부분은 비유로 봐야 되겠지만 어떤 부분들은 비유로 보면 안 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온통 성경을 다 비유로 보고 이 성경이 비밀책 봉인된 책 어떤 특정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자가 특별하게 해석해야 되는 책 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을 보는 시선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어떤 상징 언어라든가 사건이나 비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역사 문화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인가 에 대한 훈련만 조금만 받았어도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권력의 그립님께서 정동수가 어거스틴을 이단자이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며 무천연설 믿는 사람들은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위험한 말 위험하죠 어거스틴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 이것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위험한 거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구원 이거는 확실한데 이걸 벗어났을 때 얘는 우리가 좀 단호하게 진리를 지키는 차원에서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어떤 교회 전통안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어거스틴에 대한 어떤 여러가지 그 시대의 한계 속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단정지어서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폭력이죠 폭력 무천년설 믿는 사람들은 잘못됐다 근데 저는 세대주의를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개념이에요 그쵸?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인중의 피어싱님께서 아 이제 제가 닉네임을 제대로 못 읽으면 안될 것 같아서 방금 들어왔는데 박진영 관련 얘기 나왔나요? 서울 침대교회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박진영 관련된 이야기 안 나왔고요 박진영 관련해서는 제가 커뮤니티에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써놓진 않았는데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 제가 글을 많이 써놓진 않아서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 조금만 내리시면 박진영에 대한 글을 제가 좀 짧게 하나 써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서울 침대교회 이야기 잠깐 써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어쨌든 오랜만에 이렇게 라이브 진행했는데 어 또 조금 더 자주 하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겠죠 그래서 자주자주 컨텐츠도 이슈들 가지고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 여기서 오늘은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우리 팀장님이 퇴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팀장님이 또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좀 저희가 지금 장소가 조금 협소해가지고 오늘 라이브 저희 집에서 지금 진행한 거거든요 저희 집에서 지금 진행을 한 거라서 저는 괜찮지만 우리 팀장님은 좀 어 집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한스킹 신학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한스킹 한스킹은 사실 가톨릭에서도 굉장히 좀 어 한스킹은 교황 무엇을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토론하자라고 했는데 결국 토론을 못했잖아요 그죠 가톨릭 안에서는 굉장히 어 그거지만 또 가톨릭의 입장들을 굉장히 잘 변호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뭐 한스킹에 대해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분의 모든 조서를 다 읽어보진 않고 뭐 교회에 대한 거나 여러가지 신학적 사상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어 뭐 받아들일 부분들도 있고 당연히 좀 받기다 드리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러나 좀 솔직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여기서 뭐 한두 마디로 이렇다라고 평가하기에는 감히 제가 평가하기에는 한스킹은 사실 신학자 굉장히 예 높은 분이죠 그러니까 좀 근데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가톨릭을 뭐 어떻게 했니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뭐 이제 뭐 가톨릭을 옹호했니 저는 가톨릭 교리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박혁 박혁 전도자 박혁이 누군가요 전 모르는 분인데 박혁 전도자 박혁이 누구죠 네 잘 모르는 분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어 조금 너무 텀을 길게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여름 끝나 8월 아 9월달에 또 라이브 한번 하게 될 거고 그때는 아까 운목티비 우리 윤희리 목사님 모시고 아 그때는 정말 홍보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건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어 저 운동하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거든요 근데 이게 그날 운동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눌 거예요 저희가 아마 라이브 방송을 다시 공지는 하겠지만 아마 9월 22일 날 밤에 저녁에 할 거거든요 9월 22일 저녁에 할 건데 요거는 제가 미리 계속해서 공지를 할 겁니다 이날 정말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올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고 신뢰하는 우리 목사님이니까 같이 또 운동도 따라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시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고 그 전에 제가 9월 22일 전에 또 라이브 한번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스트 프렌즈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패스트 프렌즈도 이제 다시 8월 달부터 녹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고 오늘 영상들은 조금 편집해서 남겨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주변에 제가 원래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네 9월 22일이요 9월 22일 날 커뮤니티랑 계속해서 공지를 할 겁니다 공지를 할 거니까 그 전에 제가 라이브를 또 한번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뭐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 주변에 여러분 바른미디어 채널 좀 한두 분들 좀 소개해 주셔서 전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구독자 1만 3천 3백 4백 여기서 요지부동 전혀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2만 명 좀 찍을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홍보해 주시고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동시에 저희도 최근에 드는 고민이 주변에서 자꾸 바른미디어 컨텐츠가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우리 팀장님하고 고민하면서 카테고리 하나를 좀 빼려고 합니다 야 이렇게까지 쉬워도 돼? 정말 쉬운 내용들 간단하게 간편하게 좀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 신학에 대한 이야기들 정말 쉽고 간결하게 좀 풀어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것도 제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사회가 끝나면서 그런 고민들 좀 같이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좀 많이 모아주시고 그 다음에 하실 수 있으시면 저희 멤버십도 있거든요 사실 바른미디어는 후원으로 돌아갈 구조가 못됩니다 왜냐하면 후원금 자체가 후원금으로 유지가 안 되는 단체예요 제가 막 후원을 막 요청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저희가 계속해서 다른 외주 사업이나 제가 강의가 하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와야 됩니다 근데 바른미디어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좀 컨텐츠 만드는 게 좀 늦어지기도 하고 이런 라이브 방송도 제가 막 좀 아까 막 게으르다고 표현하긴 했지만 저 열심히 살거든요 좀 텀도 길어지고 근데 4,990원 그리고 12,000원 이 멤버십이 조금 더 많아질 수 큰 금액이 아니니까 좀 더 많아질 수만 있다면 저희가 이 사역에 조금 더 집중해서 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그렇게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마음 전해드리면서 네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구요 그 김땡아, 고땡님, 가톨릭과 기독교 결혼은 뭐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선택이고 그분들이 뭐 알아서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커뮤니티에 계좌 올려주세요 멤버십 가입 어려워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커뮤니티에 제가 저희가 이제 내일 중에 좀 한번 정리해서 계좌랑 해서 기부금 영수증 되는 것 안 되는 것 이렇게 해서 좀 한번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구요 저는 어쨌든 구독자님들께 좀 좋은 컨텐츠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 또 단순히 정답을 얘기하기보다 또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주제들 계속해서 던지면서 우리 바른미디어가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사역과 그런 기관이 되면 좋겠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 많이 오는 지역이 또 있을텐데 비 피해 또 없으시길 바라겠구요 또 이동간에 좀 조심히 이동하시고 무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시구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한 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듬님 패스터프렌즈는 저희 카테고리 찾아보세요 패스터프렌즈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